한강공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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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? 저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요? 한강공원에서 분수쇼하는데 같이 구경하실래요? 이건 데이트 신청? 준비하자 한강공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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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단둘이서 어떡해, 난 너무 좋아 넘어가자 뭘 스킨십 스킨십? 그러면 오빠랑 산책하면서 막 이렇게 손잡는 건가? 나 어떡해 초딩이냐? 야, 야 나 그런 거 잘 못해, 얘 너 설마 나 키스 한 번도 안 해봤냐? 너 이거 밥만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다? 어? 그러나 너는 너는 뭐 해봤냐? 잘하니? 나? 거의 뭐 키스계의 메쉬 헌할 두랄까? 그래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? 여기서 뭐하게? 여기서 뭐하게? 실전연습 실전연습? 자 이렇게 앉아서 봉수실을 본다고 치자 스킨십의 시작은 100% 이거든 타이밍은 쇼가 한 10분 정도 지났다 싶었을 때 이 정도? 이제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쇼에 집중하는 척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다 보면 남자가 이렇게 Beverly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며시 얼굴 쪽으로 다가가는 거야 얼굴 쪽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때 음사를 마주보는 거야 이렇게? 이렇게? 시력 검사하냐? 응 이렇게?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눈을 감으면서 고개를 틀어 으응 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, 아빠. 아이, 나 공부 중이지. 다녀올게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민영씨. 많이 기다렸죠? 아니에요. 저도 방금 왔어요. 어서 타요. 안녕히 계세요. 첫 만남에 단둘이 어색할 것 같아서 민영씨도 오라고 했어요. 얘는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요, 뭐. 그럼, 얘가 아니라 예리랑? 대박, 개 이쁘다. 예쁜 건 예리씨죠. 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시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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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, 아. 다행히가 될 거야. 앉은 기운을 준비했어요 공동 밀려면 공동 밀려면 오늘 영상에 좀 더 잘 이뤄라고 공동 방향도 못 볼게요 남편에는 데뷔 고디랑이는 좀 아닌데 잘했어? 니 말이 다 맞아 잘했어? 니 말이 다 맞아 글러먹었어 야 너 왜그래 뭐해? 와서 앉아 뭐해? 어 아놈 싱크대에다 버린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자 잘 먹네 난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나봐 하긴 나같은 애로 누가 좋아해 그치? 그치? 스타일 완전 노멀하지 하는 짓은 또 4차원에다가 또 촌스러워 무식해 맨날 바보처럼 헤에거려 먹는 거 또 엄청 밝히지 이게 엄청 귀여운데 휴 놔라 오글거리게 뭐야 아 맛있다 또 입 좀 닦아야 될 것 같다 응? 뭐 뭐 뭐 뭐 Kensingt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